저는 떡볶이 1인분만 더 주세요 떡고추도 하나만 해주세요 올리브어 2개, 고추 하나 과장님 라면 하나만 추가해주세요 김말이 하나, 만두 하나 고추를 하셨어? 저는 어묵 3개랑요 김밥 하나만 추가해주세요 배틀.. 배틀 분식 여러분 저 오늘은 인천 부평에 있는 와그리와 뽀그리라는 너무 귀여운 분식집에 왔고요 오랜만에 뭔가 학교 다니는 기분으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셨어요 분명 저 올 때까지는 한 명도 안 계셨는데 와글와글해졌네요 이거 와그리와 뽀그린가?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치킨 종합세트 나왔고요 저 배고프니까 또 빨리 먹어볼게요 떡볶이 먼저 어떻게 되나? concom 양념한 아이스크림 진짜 학교 다시 다녀오게 입니다 무슨 특정한 아이스크림 어떤 특정한 아이스크림 种 특정한 아이스크림 어렸을 때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행복이었는데 알았을 땐 밥 중이 죽음 그냥 집중 음식주면 행복하다 역시 사람은 입에 뭐가 들어가네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지금 오후 2시 넘게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미쳐버리겠더라구요 김밥은 진짜 딱 엄마가 싸준 김밥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김밥은 별거 없어보는데 맛있는데 오티 오티 태민님은 여기 와봤어요? 어렸을때도 있었어요? 떡볶이를 제일 좋아했는데 떡볶이를 제일 좋아했는데 떡볶이랑 김치찌개 떡볶이랑 김치찌개 맛있게 먹을때도 맛있 nasal 떡볶이를 잘 먹었을때나 떡볶이 오이 어우 좋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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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하나 추가해주세요 라면 하나 추가해주세요 내가 김말이를 먹었나? 김말이 아까 여기 났었는데 먹었나? 언제 먹었지? 죄송해요 제가 아무 말도 없었죠 너무 우다다다다 먹었나 보다 너무 우다다다 먹었나 보다 4, 5, 6, 7, 24, 30, 30, 30, 40, 30, 40, 30, 31, 31, 31, 31, 32, 31, 31, 32, 32, 33, 35, 31, 32, 34,o, 36, Netanyahu 음! 떡볶이도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머물랑 떡볶이도 먹을거야.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미역국 같이 먹나? 네. 일 다 하시면 주문하려고. 김치. 딱 라면용 김치. 아이고. 김치? 구독은ressing please. 마땅. 물懸키는 거죠. 너무이 맛있다. jingle의 ogre 이제 많이 뺏어. 저는 밥을 sheer Activ IRG 심하다가 나는 밥을 먹습니다. Projekt의 존재. 여시예요. 무 등장, זו. 자전히 떡볶이 1인분만 더 드세요 잘 탈 털었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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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갔을 때 라면 이렇게 천천히 해달라고 하니까 홍대 길거리에 있는 그 라면 알죠? 아 그 기계? 그것처럼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묵 3개랑 참치기밥 때문에 저는 참치기밥보다 일반기밥을 더 좋아합니다 이 Alice 이번에 예전부터 궁금했던 김밥집이 있었는데 근데 지인이 거기에 싸운다 해가지고 먹었는데 맛있긴 하나 막 이 정도는 아니야 비대가 높아지면 안 돼 내가 줘서 웨이팅을 내가 안 했어 특이한 말투가 나와요 맛있긴 하나, 파우니 이런 거 샤베기야? 1년번씩 만들었을 때 내꺼? 고추만두 고추 하나, 김말이 하나, 만두 하나 고추가 있었어? 저는 어묵 3개랑요 김밥 하나만 추가해주세요 배틀... 배틀 부리지 고추만두 떡꼬치도 있어요? 떡꼬치도 하나만 해주세요 덥네 누가 한팔 했어? 옷 너무 딱딱 입었네 한팔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그냥 입고 나왔거든요 어묵도 실하다 두 개나 꽂혀있네 맛있는데? 고추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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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일 rolls 어렸을때 떡꼬치 메뉴이었는데 음~~ 치킨이 없는데 이렇게 맛있지? 버섯 버섯 양념치킨에서 달달한 소스에요 저랑 떡꼬치 찍으실 땐 JJ볶음때랑 떡도 많고 이제 야자 가야 되니까 빨리 먹고 가야겠다. 너만 더 Buch Jerry 와 너무 좋아. 라면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이 영상은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아빠가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제가 라면 국물을 먹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라면 국물을 먹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라면 국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우 진짜 맛있다 오늘 와그리와 뽀그리에서 맛있는 간편한 분식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삐카츠 요즘 귀가 잘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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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무 pequeña 삐카츠도 괜찮다고 이렇게 잘 빠졌다 일어나도 안 보여 트리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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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rac 아멘